걸고 우리 애착인형 생애 첫 애착인형의 이름을 함께 예쁘게 지어볼게요 너무 좀 예쁘고 뭔가 아이들이 꿈꿀 수 있고 귀엽고 좀 뭐 그런 이름들이 있죠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은미씨가 토사구팽 아니 좀 애기 애기 좀 귀엽게 첫 애착인형인데 토사구팽 뭐예요 토사구팽 오은미씨 드립니다 재밌었으니까 우리가 바로 드릴게요 3971님 배 베이지색 토끼 베고 잔다 해서 베토벤 어때요? 라고 남겨주는데 김경혜씨 그건 아가한테 물어봐야죠 존중했어요 아마 토순이라고 할 거예요 너무 좀 너무 오은영 선생님처럼 저희 너무 또 혼내키셔가지고 저희 좀 놀라가지고 그건 아기한테 물어봐야죠 존중했어요 경혜님 토순이 좋아요 김경혜씨 치킨 교환권 드립니다 6541님 문자 특이하네요 정경란이요 제 첫사랑인데 그렇게 예쁠 수 없었죠 잘 지내니 이젠 너가 정말 행복하길 바래 뺨 맞으셔야겠다 6541님 자 첫사랑 금지 에잇 정신 차려 6541님 드립니다 뺨 드리고 치킨 드리기 배영길씨 이거 네임 좋네요 약간 그 잘 자라라는 의미를 담아서 시작하라는 느낌으로 자라자라 잠자 확 잠자 근데 부르면서 잠 깨버리겠어 자라자라 잠자 확 잠자 어딨니? 이렇게 배영길씨 드립니다 5925님 베이지색이라 그래서 그런가 봐요 베이지집에 보내셨고 7383님 앞서 우리 그 위팀 있잖아요 내과 위팀 그 위팀 쫓아서 7383님 조라영 위아영 아니라 조라영 추천하셨고 1731님 꿀잠자요 1003님 이름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약간 한석규씨 느낌으로 톡 끼고 자빠졌네 톡 끼고 자빠졌네 톡 끼고 자빠졌네 좋습니다 1003님 드립니다 4763님 안주나서나 당신 생각 현철하라고 3719님 토정비결까지 만나봤습니다